시간 남동뒤 잊지마 이제 새벽에 만나요 와! 아! 61년 동안 우리가 제일 시원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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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도 오늘 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뭐가 맨날 궁금해 아이구 아이쿠 이츠였습니다 우리 고통이 한 번 먹어서 행복해 히히히히히 잘 되는거예요 뭐하고 있냐 히히히히 하하 아흐 아흐 복궁아 더운데 왜 들어가? 좀 시원한거 같다 들어가면? 오늘은 31도밖에 안되는데 우리집 밖에는 더서 시원할텐데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맹충해, 야 맹충아. 저 이렇게 예쁠까, 우리 아기는. 야, 언니 다리 하지마. 언니 다리는 로션 발라서 드럽다니까. 에어컨 들어달라고 쉬이하네. 틀려고 문 닫았으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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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